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희연입니다. 자 오늘 바로 파트 1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에서 제 첫 번째 강의 저랑 여러분이 진짜 S맵 자격증을 공부하는 처음 시간인데요. 혹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짤막하니까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고 이 자격증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는 사실 방향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1강부터 19강의 과정을 끝을 내고 나면 여러분은 S맵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경비한 사람으로 실무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 강의 공부를 하는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사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 동영상 강의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뭔가 내가 돈을 지불하고 동영상 강의라는 것을 통해서 강사를 만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외에 플러스, 알파라고 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잔소리로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저와 매 강마다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이라고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파트 1과 파트 2입니다. 그리고 파트 1은 매너와 에티켓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 에티켓 매너라고 해서 파트 1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내 내용을 이렇게 그림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마인드맵은 없는 거, 책에도 없는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온 게 아닙니다.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에스맵 모듈 A의 마인드맵에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글로 써 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거든요. 여러분 역시 매 파트 시작할 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셔도 괜찮고요. 파트 시작할 때 내가 파트 1,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라는 이 파트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선생님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한번 찝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티켓과 매너가 개념이 무엇인지 이게 파트 1의 첫 번째 강의에 처음 나오는 개념은 문제로 당연히 낼 빈도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비즈니스 응대라고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응대에서 인사 예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셔야 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인사 그리고 비즈니스 예절 부분이 나오고 전화 응대 그리고 글로벌 매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각각의 에티켓 매너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조직 내 조직원으로서 실무 중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어떠한 접점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문제 더 맞추고 문제 패스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예절 공부하면서 1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이라고 개념 정리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사실 실생활에서는 매너 에티켓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이 됐어 라는 얘기를 주로 하면서 뭐 예의범절이라고 크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자격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자격증 준비 시험이니까 강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는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의 개요를 좀 보면 자 매너가 먼저 나오고 에티켓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같이 좀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마누아리스라는 이 단어가 마누스라는 그 단어와 아리우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손 행동 습관이라는 단어와 방법 방식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습관으로 하는 방식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고 몸가짐 버릇 태도로 순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매너의 어원과 매너의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너의 종류로서 그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인사 매너, 합법 매너, 각각 전화 매너, 회의 매너, 테이블 매너, 음주 매너 매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 매너라는 단어 자주자주 쓰죠. 내가 어떨 때 매너라는 단어를 쓰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에티켓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에티켓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어요. 고대 프랑스어인 동사, 에스티걸 이렇게 읽는 건가요? 붙이다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게 베르사유 궁전의 텃밭에 화단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붙인 데서 유래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우리는 지금 에티켓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에티켓의 어원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에티켓의 정의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 간의 예법을 에티켓이라고 하고 국제 간의 보다 형식을 갖춘 외교, 의뢰적 목적의 예법으로 프랑스어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여러분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에 조금 줄을 쳐보시겠어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예전에는 아주 생소했었는데 요새는 일상 용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에티켓, 개인과 개인, 프로토콜은 국가 간의 국가 이렇게 넓은 의미였는데 요새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 큰 행사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예절과 예의라는 큰 단어를 가지고 매너와 에티켓을 전체적으로 좀 문뚱 그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좀 보면 매너가 비즈니스 매너, 인사 매너 각각 종류변의 매너들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마다 사람이 가진 독특한 행동으로 상대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비즈니스 매너, 인사 매너 있지만 누구가 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정해진 매너의 형식은 있지만 내가 하는 것과 타인이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배려의 감정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상대가 편안하도록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 방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매너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상대가 편하게 느껴야 돼요. 그게 매너 있는 행동입니다. 나는 아무리 매너로 무제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타인이 나의 행동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매너 있는 행동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티켓을 여러분 여기 별표 치셔야 돼요. 에티켓을 기본으로 하는 행동 방식으로 좀 더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다. 조금 더 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불문율이라고 한다고 하면 매너는 거기서 조금 더 더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요. 여러분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을 때 그 핑크 좌석이라고 하죠. 노약자 좌석이나 임산부 좌석에 앉지 않는 행동은 여러분이 에티켓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린 그 자리를 비워놓음으로 해서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사회적인 불문율이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에티켓이나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누군가 아기를 데리고 오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노약자 왔을 때 내 자리를 양보해 줌으로써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여기 앉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매너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에티켓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내 몸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매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나의 행동이지만 나의 표정, 말투, 몸짓 행동이 타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배려의 감정과 행동을 형식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너의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아주 흥분하면서 구구절절하게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매너의 개념을 알고 매너에 관련된 개념 정리된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을 대하는 그 필드의 접점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너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실상 내가 일을 하는 그 급시간 동안에만 매너를 갖춘 사람인지 아니면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너를 내 몸으로 형식화해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켓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기초행동양식 TPO라고 해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행동양식을 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기초행동으로서 매너랑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기초행동으로서 자신과 다른 타인과의 생활을 지켜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 바람직한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크게 받지 않는 것 영화관에서 큰소로 떠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생활 방식이잖아요. 생활 양식 그런 것들을 바로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기초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매너를 지키지 않는 매너가 없는 사람 매너가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너가 좋은 사람을 같이 지내면 행복하고 좋지만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지내는 게 절대 못 지내겠어. 너무 기본이 없어. 상식이 없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티켓을 지키지 못해. 에티켓이 없는 사람 에티켓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티켓이 없는 사람은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로 단답형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다음 중 매너의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1, 2, 3, 4, 5번에 선다로 주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게 풀어오던 문제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매너는 에티켓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딱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매너는 에티켓을 외적으로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라고 읽으면서 딱딱딱 걸리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가장 옳은 것은 매너는 사람이 수행하고자 하는 발을 위해 움직이는 행동이나 습관이다. 라고 이 부분만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읽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4번만 옳은 것이고 다 틀린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건데요. 매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매너는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매너는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것이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 에티켓은 기본적인 사회적인 불문율이잖아요. 그것도 지키지 않는데 에티켓도 없는 사람이 매너를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 부분 여기 에티켓과 매너는 항상 같이 가는 부분이다.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일 위에 행동 아닌 구체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총 24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매너라고 해서 이 매너라는 부분 매너라는 부분은 서비스와 함께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저희 자격증이 서비스 경영 자격증이에요. 서비스 자체를 서비스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영에 갖다 붙이겠다라는 건데 이 서비스 매너를 좀 보시면 돼요. 경영 활동에 있어서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응대하는 기본 능력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서비스 매너. 단순하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가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매너라는 것이라고 하면 서비스 매너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그 접점에서 나타내는 매너예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건 기본 능력인데 보시면 1번 서비스의 기본은 바른 매너다. 내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타인에게 내 자리 하나 양보해 주는 그런 매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을 기쁘게 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그 매너 서비스 매너가 나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바른 매너다. 서비스 매너는 인성의 기본 요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타인이 생각했을 때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덕만 저희가 잘 지키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을 초등학교 때 도덕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걸 제가 지키느냐 저도 사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경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여러분 서비스 매너가 보세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이제는 제조업을 한다고 치면 제품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의 차이는 크게 있지 않아요. 이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떤 기능의 여부, 기능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그 제품을 판매하는 그 접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세일즈, 세일즈맨의 서비스 매너가 어떤지에 따라서 고객은 그 물건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그 접점에서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그걸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 SMAs를 공부했던 사람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과 SMA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 서비스 매너가 존재한다. 있다, 없다라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가지고 서비스 매너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격증 있어도 똑같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랑 만날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스펙의 한 줄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이 서비스 경영 마인드, 서비스 매너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이 결국에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보면 고객 만족 실천을 위한 기본 경영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세일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한 경영 활동 우위 점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그냥 단순히 고객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밝은 목소리를 인사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접점에서 어떻게 응대하고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기 보세요.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며 고객의 요구를 빨리 그냥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파악하고 응대하는 기본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원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의 구성 요소를 좀 보면 이미지, 태도, 능력, 자질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비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서비스 마인드 갖추고 계십니까? 이미지 서비스 인으로서 서비스 인으로서 갖춰야 될 이미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태도 그러신지요. 여러분 능력은 어떠신지 여러분 자질은 어떠신지 한 파트 파트마다 사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격증 취득하겠다고 결정하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다는 게 그만큼 스스로 노력하겠다라는 분이 바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트 1의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제 정성이 녹아져 있는 강의인 만큼 여러분께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매 강마다 그런 식으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네티켓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요. 자 네티켓의 의미는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자 SNS 환경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SNS 네트워크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여기는 네티켓이라는 게 네트워크와 에티켓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불문율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불편한 부분이라는 건데 여러분 네티켓 얼마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네티켓, 게시판 네티켓, 채팅 네티켓, 이메일 네티켓에서 각각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네티켓의 핵심 원칙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실제 생활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행동한다. 타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논쟁 시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다. 내가 그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바로 앞에 있지 않고 그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도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댓글도 악플을 단다거나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언행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속한 곳의 문화와 규율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결국에는 네티켓도 기본적으로 에티켓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티켓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사람과 타인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나오는 예의범절의 개념과 목적 부분 삼강오륜, 도덕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챕터로 여러분이 비즈니스 응대가 나오는데요. 비즈니스 응대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인사예요. 인사. 인사 예절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자, 파트 이 S맷이 파트가 총 다섯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로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매너와 에티켓의 개념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사라는 겁니다. 왜? 왜 인사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자, 저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최접전에서 실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상대하든 내 주변에 타인을 상대를 하든 인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본이고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고객을 대하는 그 어떠한 서비스 매너에서도 이미 마이너스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반드시 마땅히 섬기면서 할 일이라는 뜻이라 뜻이면서 인사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어디? 출발점이래요, 여러분. 출발점이자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의 예절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제가 신입사원 강의를 사내 강사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사라고 말을 해줘요, 신입사원들한테. 회사의 조직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조직이 원하는 것은 지금은 많지 않다.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인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저도 사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가 멋져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 학생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요, 남자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먼저 하는 거고 저도 제가 먼저 하는 거라고 하면 인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저랑 같이 동영상 공부, 저랑 같이 SM에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개념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거다. 인사의 기본 자세를 저희가 문제 이 자격증 준비이기 때문에 문제로 표현돼서 표정은 어떤지, 시선은 어떤지, 어깨는 어떤지 허리, 가슴, 머리, 가슴, 허리, 다리 이런 부분 신체의 부분 부분을 잘라서 인사의 기본 자세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고요. 남자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쪽은 30도 이런 숫자가 가끔 너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남자는 30도를 벌리고 여자는 조금 더 작게 15도를 벌린다. 이 정도는 읽고 넘어가시고요. 아닌 경우일 때 골라내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무릎은 어떻게 하고 손, 발은 어떻게 하는지 인사의 기본 자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되되 사진 좀 보시겠어요? 다리를 보면 다리는 다 붙여져 있죠. 발은 이 정도가 굉장히 구두에서 살짝 붙이고 앞코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정도가 15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손 모양 부분을 바로 공수 자세라고 해서 뒤쪽에 저랑 같이 개념을 공수 자세의 개념을 좀 볼 건데 인사는 기본적으로 허리로 하는 겁니다. 인사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표정은 밝은 표정, 미소를 띈 표정을 지어야겠죠. 이거는 주로 면접 볼 때 이런 자세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저도 그 면접 승무원으로서 면접 보기 전에 굉장히 인사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또 일어서고 이거를 면접 때도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 그 비즈니스 필드에서 그리고 접점에서 일을 하기 직전에 견습생이나 인턴일 때 사실 인사 연습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인사를 사실 정식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인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사의 기본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과 배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뭐라고 하죠? 느낌이 달라요. 정식적인 인사의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그냥 간략하게 목내만 해도 그게 정갈해 보이고 단정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은 당연히 상대를 바라보고 어깨는 구부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펄 쫙 펴서 당당한 모습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턱은 내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당겨주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린다. 어깨 그리고 무릎이나 등, 허리는 자연스럽게 곧게 펴서 이렇게 구부장하지 않고 일직선 이쪽 등을 봤을 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사 연습을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시켜요.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정식적인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려가서 그 내려간 상태에서 포즈 잠깐 멈추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 몸으로 인사라는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내가 당신을 반가워합니다.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는 걸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포즈를 주고 포즈를 주지 않고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려갈 때 가고 잠깐 포즈 살짝 두고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 더 천천히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부분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자 공수자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공수자세는 상대방을 향해 자신을 낮추고 자세를 취함으로써 인사를 한다는 의미다. 상대방한테 당신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것을 이 온몸으로 표현하다 못해 이제 손까지 표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두 손을 어금액겨 마주잡는 일로 차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는 것이 공수에 바른 자세입니다. 자 제가 제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와서 이 상태를 가지고 단전에 딱 갖다 대는 게 바로 공수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이 자세로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두 손을 공수자세 왼손을 올리는 것보다 옆에 바지선에 살짝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정식적이거나 중요한 자리일 때는 공수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정식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좀 흉사시 별표 하나 해주세요. 흉사시는 반대로 남자의 오른손이 올라오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도록 한 흉사라고 하는 것이 뭐 친구나 조직의 동료가 부모나 이렇게 가족이 상을 당하는 경우가 흉사시인데 저희가 조문을 갔을 때는 조문할 때 손은 반대로 평소랑 다른 다른 손이 올라오는 공수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지만 제사는 흉사가 아님으로 평상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자주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제사시에도 남자는 제사시에는 남자는 오른손이 여자는 왼손이 올라오도록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공수자세에서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공수자세를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부분 흉사시에는 반대로 하는 것 그리고 제사는 흉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딱딱 가지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사는 허리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더 정식적일수록 허리를 더 깊이 숙이는 허리를 더 깊이 숙이는 밑으로 더 내려감으로써 내 몸으로 더 존경 더 감사함 더 미안함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 일본 사람들 보시면 돼요. 회사에 일본 분들이 때때로 방문을 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허리를 너무 깊숙이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 더 깊숙이 내려가야 제가 더 존경하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공수자세 지금 보시죠. 왼손 남자는 왼손이 올라오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오는 공수자세 한번 보시고 넘어가고 인사 부분 제가 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양내가 있고 보통내가 있고 정중내가 있습니다. 인사의 기본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수자세까지 하고 넘어왔는데 양내는 허리가 15도 굽혀지는 거예요. 양내 그리고 보통내는 허리가 30도 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중내는 허리가 45도 굽혀지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어때요? 몸이 힘들겠죠. 15도 내려가는 거랑 30도 내려가는 거랑 45도 내려가는 거랑은 내 몸이 느껴지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왜 이러냐? 허리로서 더 정중함과 더 미안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의 시기가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서 마주칠 경우에 인사를 하고요. 가장 좋은 시기는 6보 앞에서 시선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하고 갑자기 만나거나 의외의 상황에서는 즉시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거라고 했죠. 상황도 즉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동 중에 인사해야 할 경우는 빠르게 상대방이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단에서 마주친 경우에는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가가서 상대와 같이 위치에 가서 인사를 하는 가능하다면 이것이 바로 인사의 일반적인 시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의 구분이라고 해서 목래, 양래, 보통래, 정중래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방금 각도 얘기하면서 15도, 30도, 45도 그 전에 목래라는 거 있는데요. 목래가 목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목래라는 것은 눈으로 예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통화 중에 누군가가 지나갔을 때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 지금 목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내 눈으로 당신이 지나가고 있음을 당신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하고 그리고 양래, 보통래, 정중래는 15도, 30도, 45도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가끔 문제, 보통래는 몇 도인지 그런 걸 묻는 건 아니지만 단답형에서 의미 묻는 문제로 보기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의 종류 부분은 아셔야 되고 자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일 때 양래를 하고 어떤 상태일 때 보통래를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정중래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인사가 보통래 30도 내려가는 인사일 거고요. 그리고 CEO나 VIP를 대상으로 하거나 감사의 표현 사과하는 경우 면접이나 공식 석상에서는 정중한 인사 정중래로 45도 내려가는 인사를 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떤 인사를 하는지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시면서 맞추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직하고자 결정하신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너를 그리고 인사를 내 몸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별 인사 방법 보시고 인사를 유의사항과 생략할 부분 좀 보시면서 생략할 부분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당연하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 계산을 세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계산하다가 중간에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사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편하고 타인이 내가 존중받고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돈을 세는 경우에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세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경우구나 눈이라도 보면 살짝 눈이 사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생략해 주는 게 훨씬 더 상대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받고 있는 경우 상사에게 결제를 받고 있거나 주의를 받고 있는 경우 회의 또는 교육시 중류항 상담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근로한다고 뭐 되겠어요? 여러분 몸에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를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에 대한 배려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파트 1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에서 제일 첫 번째 강의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매너와 같이 결부시켜서 서비스 매너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응대 부분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인사 예절까지 봄으로써 저희가 에스메스의 첫 번째 파트에 처음 1강으로 수록된 부분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이 자격증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여러분은 2강에서 비즈니스 예절 부분에서 다시 만나 뵙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요. 파트 1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어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나란 사람이 내가 매너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에티켓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 매너는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저와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